경남도 내 학원과 교습소 10곳 중 6곳이 임시 휴원했습니다. 경남도 교육청은 28일 기준 도내 8,300여 곳의 학원, 교습소 중 5,100여 곳인 62%가 휴원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. 도내 휴원 학원은 24일 기준 23%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연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일주일 계약 연기로 인해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은 28일을 기준으로 355개 학교에서 367명의 학생이 참여했는데 전일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.